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54페이지 10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서는 전기사업자와 직접 관계된 사항은 우리 시험거리가 좀 아닌데 낼 게 없다 보니까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업자와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만 보고 지나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10번 질문에서도 1번에 대해서는 그냥 재킷입니다. 2번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되는 전기요금청구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문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전기요금청구소를 발급하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입니다. 배전사업자나 발전사업자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허용오차범위에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표준전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것으로서 110V와 220V 표준전압이고 380V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바닥 분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분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비에 전기 공급하게 되었을 때 공급하는 전압이 380V입니다. 그래서 표준전압과 관련되어서는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고 표준주파수는 60Hz입니다. 발전기형 때는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럽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유럽식의 주파수는 50Hz인 반면 미국식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60Hz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표준주파수가 60Hz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압과 주파수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고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파괴될 것이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전압, 주파수 모두 품질 측정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되는데 전기판매사업자와 배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에 대해서만 품질 측정하고 그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 전기판매사업자와 배전사업자의 경우는 전기사용자를 직접 접하는 자로서 전기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220V에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전기사용자에게 500V나 600V의 전기 공급하게 되면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판매사업자와 배전사업자는 표준전압에 대해서만 신경 쓴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개설하는 자로서 전력을 거래하게 되는데 전력을 사고 팔고 잘 때 주파수가 같아야만 전력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는 주파수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전기판매사업자와 배전사업자의 경우는 전압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전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11번입니다. 틀린 것 찾으러 있는데 답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1번 봐주십니다. 산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4번 함께 보십니다. 산장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죠.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산업통상장부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그 계획기간은 2년 단위이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그 계획기간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남은 지문은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12번은 전력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는 전력시장 직접 접할 수 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이런 건 그냥 건너뛰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13번도 재킷입니다. 이런 건 정진산업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리고 14번 재키자. 그리고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전기사업용과 자전전기설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배 설치 공사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장관에 인가 받아야 한다. 인가 동그라놓습니다. 인가 받은 사항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라고 하는 간편한 절차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전기사업자는 인가 받아야 하는 공사 외에 동그라놓습니다. 이것 큰 공사이다 작은 공사이다 작은 공사이죠. 이런 작은 공사의 교훈은 산업통상장관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배 설치 공사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한다. 4번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배 인가 받아야 하는 공사 외에 동그라놓습니다. 규모 작은 자가용 전기설배 설치 공사이죠. 이러한 때는 산업통상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으로서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면 전기사업용이고 전기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게 되면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일반 전기설비의 경우는 단독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건축사인 설계자가 설계할 때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로 인허가 발표료 없고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 설치공사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산업통상장부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규모 작은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장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지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금전기설비의 사용전금사, 전기금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한 자는 산장, 지도회사 시자는 금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나 이때 금사는 전기 공급받기 전에 금사로서 사용전금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사용전금사 또는 전기금사 받고자 한다면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사 완료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불합격한 경우 3월 이내 재금사받아야 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7일 전 신청하고 5일 이내 결과 통지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불합격 시에는 3개월 이내 재금사받는다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임시 사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사용전금사에 불합격한 경우 사용전금사에 불합격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전기금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 허용하지 않고 사용전금사에 불합격한 때만 임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임시 사용기간은 5번 2개월 이내로 한다. 3개월입니다. 사용전금사나 전기금사에 불합격한 때 3월 이내 재금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사받을 때까지 잠깐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임시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연장하게 되면 1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십니다. 17번입니다. 일반 전기설배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산업통상자무 장관은 일반 전기설배 사용전,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한다. 사용전점검, 정기점검을 말합니다. 하는 자는 산장이지만 실제 위임마다 시신하는 자는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2번과 관련되어서는 주고용시설물 가로해놓습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인의 소유자의 승낙받은 때만 점검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 사용전검에 관한 설명이고 4번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사용전점검 받으려는 자는 점검 신청서를 점검 받고자 하는 날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리 1, 3, 5, 7이라는 말 정리하셨다고 하면 사용전점검 받고자 한다면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제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지없이 내줘야 되죠. 그래서 4번, 5번 묶어서 사용전점검과 관련된 절차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나십니다. 이러한 일반 정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정기점검 받고 부적합 통지를 받게 되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받아야 되죠. 10회의 1번입니다. 일반 정기설비에 전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확인하십니다. 아파트는 3년마다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받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 설치한 일반용 정기설비의 경우는 2년마다 받고 이러한 것 외에 주택, 공동택 등에 설치한 일반 정기설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의 되는 날이 속한 달에 전, 후 2개월 이내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이 9월 14일인데 이 9월 14일에 속해 있는 9월달 기준으로 전 2달, 후 2달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특정 음면동에 설치한 일반 정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기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면동 기준으로 1년에 2회 정도 정기점검 기간을 정해놓게 된다고 하면 모든 일반 정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취지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학교에 설치한 정기설비 이 말로 하면 2년마다 정기점검 받는다는 것 확인하시고 1번입니다. 안전공사는 일반 정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 한 후 일정한 날이 속하는 달, 일정한 날이란 말은 바로 1년 되는 날,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속한 달에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최초 정기점검이란 말 찾으셨는데 이때는 기간 들어가면 안 되죠. 음면동에 설치한 달은 일반 정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한다. 5번. 재점검은 2개월이죠. 19번은 지키십니다. 이런 건 하는 것 아닙니다. 19번은 하지 말자. 그리고 20번입니다. 앞서 우리 함께 오셨지만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하려면 산업통상자무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하고 2번 인가 받아야 하는 공사 외에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외란 말 동그라로 해놓으시면 이때는 지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한다. 확인해놓습니다. 답은 5번인데 이런 건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1번 한국전력고로에서 우리 여기 방문할 일도 없죠. 지키자. 그리고 2번 전기설비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얘도 지역적인 부분으로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23번 전기안전관리자와 관련되어서는 22회에 걸친 시험 문제 중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얘도 지키자. 그리고 24번 타인토지출입. 전기사업법에서는 타인토지출입에 관한 이야기는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 말자. 25번입니다.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과 구역전기사업 다섯 가지로 구분하며 구역전기사업 적었다면 3만 5천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2번 전기신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전기신사업이라 하게 됩니다. 26번은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27번 보편적 공급은 작년 기출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도 경업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작년에 배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경업할 수 있다 시험에 기출문제에 취재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29번은 산업통상장무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두 가지 보셨습니다. 전력소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보셨는데 전력소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년, 기반조성계획은 3년이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30번 전기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지키자. 31번 할 필요 없습니다. 32번 건너뛰자. 33번은 앞서 전기사업자의 전기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사업용이건 자가용이건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장무장관에게 인가받아야 되죠. 그 정도를 확인해놓습니다. 바로 13편 집합건물법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집합건물법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시험에 내게 되면 늘상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관한 내용을 돌아가며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세 파트를 돌아가며 시험에 내다가 엉뚱하게 재군축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 있지만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와 관련된 사항들을 돌아가며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험 나올 해이거든요. 그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시고 관리인과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한 번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번 함께 보십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용부분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 동그란 것입니다. 만약 이 공유 대신 합유, 총유라는 말 쓰게 되면 바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공유에 속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각 공유자 시부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면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집합건물이 있는데 저는 10평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분이 90평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차장이 10평으로 구성되었을 때 저는 이 주차장 공용부분 지분의 10%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가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는 말을 눈에 익혀놓습니다. 2번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을 추천놓습니다. 관리 비용 추천놓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이익 취득한다. 그래서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구분소유자가 비용 부담하게 되면 공용부분의 지분에 비례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런 지분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없다라는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부분이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용부분 사용을 지분에 비례하게 되면 계단이나 복도 등을 제가 걸어다니게 되었을 때 제 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까치발 들고 살금살금 걸어다녀야 될 겁니다. 좀 애처로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당당하게. 그래서 이 공용부분 사용만큼은 지분과 관계없이 복도는 복도의 대로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대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구분하실 것 공용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 쓰게 되면 그게 바로 틀린 것이 되죠. 5번입니다. 공용변경, 공용부분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 집회의 결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공용관리는 통상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상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산성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분소유자 5분의 3, 의결권 5분의 4 동의받아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 거쳐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데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용변경은 우리 오피텔이나 상가 건물 방문하다 보면 가운데 복도 두고 양쪽에 상가나 오피텔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끝에 상가를 분양받은 부분이 그 분양받은 부분 고려하여 이 해당 복도는 자기만 사용한다 해서 이 복도를 상가 매장 면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게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되게 되고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과일단 집회 특별결의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험과 관련되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여기 특별결의와 관련되어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앞에 5분의 4나 나왔는데 D가 4분의 3나 있으면 틀립니다. 앞과 D가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집회에서는 동일한 수치가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번 답을 4분에 해 주십니다. 2번입니다.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증명으로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규약의 설정 변경 배시 특별결의 대상으로 4분의 3, 4분의 3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규약의 보관입니다. 3번 봐주십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는 종료 후 5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회계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답을 해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관리단 집회 의사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것을 통상결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과반수란 말 나오게 되면 통상결의 대상이고 특별결의는 5분의 4, 4분의 3의 특별결의 사항이 각각 존재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증명으로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전원 동의하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집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일주일 전에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집 통질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소집하고자 한다면 일주일 7일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통제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 동의하게 되면 그러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번 규약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2번 정기 관리단 집회는 회계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특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인데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인데 안날부터 6개월, 결의 안날부터 1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냥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최근 반영된 사항으로 5번에 관한 사항은 한번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22회 때 관리단 집회에 관한 내용을 시험해 냈기 때문에 올해는 공용부분 관리 쪽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4번 함께 보십니다. 관리 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함께 보십니다. 관리는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관리인과 관련되어서는 자격 제한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이건 임차인이건 배당 집합근물과 전혀 관계없는 자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관리인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귀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입니다. 1번 관리단 설립된다라는 것을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설립해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와 비교되는 것으로 설립된다라는 말을 함께 보시면 이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집합근물 등에 구분소유자 임찰하게 되면 그곳에 관리단을 만들어놨는지 주변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빌라 같은 경우에 집합근물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물어보면 다들 모릅니다. 여기 관리단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만들건 만들지 않을건 법적 개념에서는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개념이 관리단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설립된다 법상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설립된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4번은 관리비 부가 징수와 관련된 사안으로 월 1회 이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분담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확인하십니다. 각 구분소유자라는 말 추정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의 직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냐는 사정이 있을 때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인 등의 선임은 또는 해임은 관리단 집회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 저 관리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인정되게 되면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배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과 관련되어 원칙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구분소유자 각자가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해놓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구분소유자 각자 나오는 것은 세 군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되어 공용부분을 보전하는 행위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고 특별히 집합건물에는 주민 휴게실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주민 휴게실에 비치한 부품을 도둑둑이 훔쳐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관리단 집회 소집하여 방지하고자 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훔쳐갈 것 다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 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하게 되었을 때 건물 가치의 2분의 1 이하 복구하는 때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복구에 대해서는 특별결의인 5분의 4, 5분의 4의 결정으로 복구를 하게 되지만 건물 가격의 2분의 1이 멸실되어 훼손되었을 때 복구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딱 3가지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재근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함께 보십니다. 재근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근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묵시의 거부이죠. 그래서 회답하지 않았다고 하면 재근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과 관련된 사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관계 법규 전반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중앙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분쟁과 관련된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정기간 내 조정 완료하고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의 답변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답변기간 안에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정안을 승낙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과 관련되어 우리 재판이 삼심제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중에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 절차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의 조정기간 안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다면 그대는 조정안을 승낙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여 조정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 두 곳의 나머지는 항상 기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다면 반대한 것으로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 두 곳만 특이하게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 조정서의 법적 효과는 재판상 화요로 인정하여 기판력을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5번 같은 경우는 기간 내 답변하지 않았다면 재건축에 참석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3번과 관련되어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특별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5분의 4, 5분의 4라는 것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1번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목적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용어정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지 사용권은 구분소유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대지에 대한 사용권만 행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은 그냥 필요 없는 질문이고 3번입니다. 구분소유자 권리 의무의 관한 수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을 꼭 봐주십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에 설치 보존의 흠으로 흠 동그라로 놓습니다. 다른 자에게 손에 입힌 경우 그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유 부분부터 추정한다.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 흠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집합 건물을 잘못 만들어서 하수관 등을 오수관과 구분하지 못해 그냥 통합 처리했고 이 집합 건물의 여러 구분소유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물질을 이 하수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배출하여 그로 인해 강에 살고 있는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고 하면 또는 주변 사람에게 큰 피해 끼쳤다고 하면 그 원인 제공한 자를 찾아내고 잔다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죠. 신속한 손해배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원인이 해당 집합 건물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 책임질 수 있도록 공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 추정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원인 제공한 자가 발견되게 되면 그 자에게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추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공용 부분에 하자로 추정하게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손해배상 책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삶의 특별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의 설치 또는 보전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손해배상 해야 되죠. 그러한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지겠습니까? 4번입니다. 대지의 구분소유자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지에 대해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대지 사용권만 가지지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는데 가끔 집합건물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 상황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저 사람과 나는 같이 못 살겠다 해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유자가 이를 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분할 청구화에서 대지의 지분이 쪼개지거나 또는 분할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 받아가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용권만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용권만 인정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대지 사용권 가지지 아니한 대지 사용권 가지지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소유자 있는 데 이때 구분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만 인정됩니다. 전유분에 철거 청구할 권리 가진 자 이것 재건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물의 소유권과 대지의 권리를 동시에 가진 자만 이해관계인이죠. 그런데 대지 사용권 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으시고 4번 5번에 관한 질문도 어느정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시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번입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용부분은 공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공유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2번 지분은 면적 비율에 따른다. 3번입니다. 관리비용 등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죠.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지키십니다. 얘는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관리는 구분 소유자에 의하며 2년 범위에서 규하로 정한다. 관림과 관련되어서는 자격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죠. 2번입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린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앞서 정리하셨지만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 각자가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입니다. 관리인은 재판사 행위할 권한 없다.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재판 행위할 수 있습니다.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지문이죠. 3번, 4번입니다. 관리인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관리인 대표권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 특별 승계인은 관리단 채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날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관리는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 관리인과 관련되어서는 자격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인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옳은 표현, 아, 후담부는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관리는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 자격 제한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번,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3번, 앞서 보셨던 지문이고 4번, 법원 해임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자 할 수 있다는 것 확인만. 그리고 5번, 관리는 매년 1회 구분소유자에게 사무 보고한다. 정기관리단 집회이죠. 회계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한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9번, 관리위원회 지키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10번, 귀하 건너뛰자. 하지 말자. 그리고 11번, 관리단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게 효력 없다.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리고 우리 1번,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함께 보십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되어서는 일주일이란 기간 필요하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12번, 재킷입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자. 경배 청구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3번, 재근축과 관련되어서는 21회 때 특이하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 재근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재근축과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항상 2개월이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재근축과 관련된 특별결의 5분의 4, 5분의 4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질문인데 얘는 지키시고 3번 보시면 촉구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답해야 한다. 사전 협의 기간, 집합금속에서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라는 것 파악해 주십니다. 그것만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 남은 질문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관계 법규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함께 다 하셨는데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앞으로 인생을 좋게 설정해 나가시길, 계획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